여러분 제니의 초간단 메이크업 보여드릴께요 우선 기초화장 비비까지 바르구요 스킨, 로션, 앰플, 꿀광 만들고 그리고 선쿠션 저는 선크림 대신 선쿠션으로 여름에 더우니까요 선쿠션에 바릅니다 꼼꼼하게 이마이도 발라주시고 이 선쿠션은 불빛하고 블루 라이트 핸드폰에서 나오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저는 콜라겐 금실이 들어있는 콜라겐 팩트 콜라겐 쿠션, 앰플 쿠션, 앰플과 금실이 들어있는 콜라겐 앰플 쿠션 바를께요 이마에도 이마도 머리카락을 들고 잘 발라주시고 여름에는 화장하면 땀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쿠션만 눌러줍니다 조금 밀착감이 좋아요 착 달라붙고 경계선 경계선 그리고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눈썹을 빼줍니다 안경을 빼니까 제가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해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루텀이 어 붓펜 라이너가 있어요 그걸로 그릴거예요 이게 저같이 잘 못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자 붓펜 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려주고요 눈매는 좀 선명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블루밍 핑크 애터미 립스틱으로 마무리 할거예요 제니형 메이크업 끝이에요 참 쉽죠? 참 쉽죠? 참 간단하죠? 좋은 재료로 만든 애터미의 색조화장 여러분 스피디한 메이크업 저와 같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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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